호돌이 쌀툰 사놓으시고 나가셨어요 원래는 하나씩 나눠먹는게 맞잖아요 엄마가 나가는 순간 동생은 돌변해서 형 과자되나 막기 싫으면 이러는거에요 저는 막기 싫어서 아 알았어 이러고 죽어요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와서 꺼버리고 자기가 한다고 비키라고 하면 전 또 뺏기고 동생은 힘도 세지만 말도 정말 잘하는 편이라서 제가 말로 이길 수도 없어요 초등학생인데도 이런데 좀 더 커서 힘이 더 세지면 저를 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동생과의 대화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게 가장 좋은 해법인거 같은데 동생이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동생이랑 다시 좋은 사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보단님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ew הע